다음 뉴스입니다. 올해 첫 메르스 의심 환자가 1차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. 부산시는 중동을 다녀온 뒤 메르스 의심 증세를 보여 격리 조치된 25살 여성 A씨에 대한 1차 검사에서 음성 판정이 나왔다고 밝혔습니다. 보건당국은 2차 검사 결과까지 지켜본 뒤 격리 해제 등을 검토할 예정입니다. A씨는 지난 2월부터 사우디아라비아 현지 병원에서 근무하다 지난 26일 입국했고 이후 인후통과 고열 증상이 나타나자 어제 병원을 찾았습니다.